금산 칵테일 금산 칵테일 금산 칵테일 금산 칵테일 안녕하세요. 아이오모 바텐더 출기영입니다. 이번엔 금산 칵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금산 인삼죽 그리고 깔루아 애플포커 나인주스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산 칵테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잔과 기구에 얼음을 넣어주시구요. 자 첫번째로 들어가는 술 금산 인삼죽을 1과 2분의 1번씩 넣어줍니다. 자 다음으로 깔루아 1분의 1온스 애플포커 2분의 1온스 라인주스가 1티스푼 들어갑니다. 자 이제 쉐이킹을 해주시구요. 자 글래스에 얼음을 비우고 따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산 칵테일 금산 칵테일이 완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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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 칵테일이 완성됐습니다.